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해의 첫 번째, 이제 고독해 첫 번째 시리즈가 바로 지문구조 편입니다. 고독해가 올해는 선생님이 시리즈로 출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고독해 지문구조, 두 번째가 고독해 유형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고독해 3점 유형 마스터 편입니다. 이렇게 독해를 제가 상세하게 세분화시킨 커리큘럼의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수능 1등급이 6.25%죠. 그러니까 우리가 12.7%가 1등급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EBS 연계에 이제 기댈 수도 없고 정말 순수한 나의 알짜 실력에 기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려워진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법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읽긴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당최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에 고독해 지문구조 편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해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단어도 찾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답지도 봤는데 한글조차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답을 맞추긴 했는데 정확하게 왜 답이 되는지 확신이 없어서 실제로 내가 수능 장소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정답에 대한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서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의 고민을 한 번에 싹 잡아주기 위해서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18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타임은 40분에서 45분 정도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딱 두 강씩 듣게 되면 아홉 번 수업 들으면 끝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세 번 수업 듣는다면 3주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읽어나가는 습관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현장이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튜디오 강의로 촬영을 할 건데 약속을 해드릴 거예요. 스튜디오 강의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 텐션을 잃지 않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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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도 정보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주로 이 한 가지 정보를 빛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예를 드러내거나 또는 실험이나 연구 결과를 가져오거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비교나 대조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강조 구문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도칙 문장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전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이랑 캐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고 나서 지문에 대한 내용을 맵핑을 할 거예요. 맵핑을 하고 난 뒤에 정답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구문과 단어까지 4단계로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아 수능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 접근법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수록된 문제들은 모두가 2022년 수능 기출문제, 21년도 수능 기출문제, 9평, 6평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의 지문들만 모아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문 접근 방법의 노하우는 지금까지 94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출제 의도와 정말로 일맥상통하게 제가 요연하게 딱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었고요. 실전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지문이 쫙 있고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바닥을 보시면 What How Result 라고 해서 3단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게끔 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문을 읽으실 때는 무엇에 대해서 지문을 얘기하고 있는지 소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와 같은 소재를 설명하는지 설명 방식이나 또는 우리가 설명의 내용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결론 아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이거를 한국말로 정리하는 와중에서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문장 내가 잘 모르는 구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22년 수능 20번 문제고요. 주장이니까 의견을 나타내겠죠.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전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자 요까지만 딱 보면 이때 원이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made by organization 기업이나 조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기업들이 뭐다? 만드는 실수입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when they first 그들이 첫 번째로 consider 생각할 때 무엇에 대해서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아 내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저지르는 실수는 이즈가 동사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이 길죠. 그럼 여기서는 기업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focus too much on. 지나치게 많이 집중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tools, 도구나 그리고 플랫폼에요. 그리고 not focus가 되겠죠. 충분히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not enough focus on their business objectives. 그래서 사업상의 목표나 목적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도구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을 때 아 도구나 또는 플랫폼 여기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비즈니스, 사업상의 목표에는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문제의 원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읽어봐도 결론은 나오죠. 기업이 어디에 목표에 집중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장에서 그걸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The reality of success. 자 성공이죠. 그래서 성공의 현실을 보면 In social web for businesses 여러 사업체들의 소셜 웹에서의 성공의 실체를 보면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뒤에가 성공의 실체입니다.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을 기업이 만들 때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공이냐면 Not a, 그 다음 but b에요. 자 이 구문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이셔야 되는데 Not a, but b면 중요한 건 b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읽지 마시고 Begins with 여기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성공은 무엇과 함께 시작해야 되냐 A thorough 철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요? The organizations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래서 목표나 목적이나 goals나 objectives나 동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된다? 기업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서 뭐다 시작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공은 기업의 목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뒤에는 이제 그냥 주제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문장을 그냥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안 읽어도 되는데 굳이 읽으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구문들이 또 있습니다. 자 not really라는 구문 보이시죠? 이게 단지 이런 것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단순하게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충족시켜주느냐? vague 하면 희미한, 애매한, 명확하지 않은 need가 욕구입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욕구냐? to manage, 관리를 해야겠다. a presence, 우리 기업의 존재를. 어디에 있는 기업이냐? 소셜네트워크인데 인기 있는 소셜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기업의 존재를 관리해야겠다. 왜냐하면 everyone else is joining. 다른 기업들도 다 이런 거 하니까 우리도 웹상에서 존재감이 있어야겠어. 이런 것이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이 뭐다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하니까 우리도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애매한 거 충족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ing in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 존재한다는 것은 serves no purpose 그 어떤 목적도 실현시키지 않습니다. in and of itself는 그 자체로 그래서 유튜브에 계정 하나 팠다고 해서 그 기업이 아 정말 마케팅 잘하네 이런 거 아닙니다. in order to serve any purpose at all 어떤 목표라도 정말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존재 자체가 must 반드시 either a or b죠. a 하거나 b 하거나 둘 중 하나로 이어져야 됩니다.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해서 기업이나 또는 그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로 우리가 나오거나 unimplement 뭔가 개선의 결과가 나오거나 뭐 측정 가능한 결과면 더 좋고요. 이 말이죠. 그래서 개선을 해주거나 문제를 풀어주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존재 자체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in all things 이제 다 같이 봤을 때 모든 것을 봤을 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시킵니다. 성공을. 다시 말해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성공이라는 게 따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성공이 따라옵니다.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나 또는 목표 이런 것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다. 성공이 따라온다. the world of social media social media의 세상도 is no different 다르지 않다.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딱 보고 나서 간단하게 누가 뭐 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아 기업이 실수를 하고 있는데 도구에 집중해서 그래. 그래서 기업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목표에 집중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왓타우 리졸트를 스텝 1 첫 번째 정리를 했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할 거냐 선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문항도 선지 분석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 가볼게요. 기업 이미지에 부합하는 소셜미디어를 직접 개발하자 언급된 적이 없어요. 우리 적은 적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급 X 세 번째 가볼게요.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사업 목표를 토대로 해야 된다. 토대가 뭐냐 발판 중심 원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로 제품을 홍보할 때 이런 말 언급된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거는 마지막에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너무 여러분들이 몰입하게 되면 틀릴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일부일 뿐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개선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의 내용만 나왔다. 됐죠. 근데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에 나온 소비자의 정보에다가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갖다가 섞어서 오답을 만들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트 필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누가 조직이나 기업이 무엇을 할 때 SNS 소셜미디어로 실험을 할 때 어떻게 not focus 별로 그렇게 충분히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자신들의 어떤 목표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적 purpose objectives 목표 goals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success 성공을 drive 추진시킨다. 이거예요. 고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떻게 연결될 거냐면 지문에서 어려운 구문 그 다음에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좋으냐 오답 분석을 스스로 먼저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 오답 분석과 선생님이 해주는 오답 분석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일치하네. 그러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뿌듯뿌듯하면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정말 열심히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구성 논리를 파악을 할 건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전부 다 맵핑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맵핑까지 하는 게 숙제예요.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왓타우 리졸트에 맵핑을 해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거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하고 뭐 할 거냐 모르는 어휘와 구문에 대해서 수업 내용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처음에는 몰랐던 내용들 있죠. 몰랐던 내용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생님하고 수업에서 탄탄하게 했으면 이렇게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건 수능 날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을 해주세요. 복습은 딴 거 없어요. 10분 동안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교재 말고 다른 문제들도 풀어가겠죠. 올해 6평 올해 9평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이 부는 뭐 사설모의고사나 또는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 학습서가 있겠죠. 다른 지문을 풀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일단 독해하는 습관을 먼저 기르는 게 이 강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여러분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나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친구들이 1등급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온라인 수업이지만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만든 강좌이니까 여러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겠죠.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미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복습을 예습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 거기서 부족한 부분만 발췌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표현들도 전부 다 수능 기출에 나오는 표현들과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요. 수업 중에는 선생님의 유의어 그리고 품사별로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똑같이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은 필기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See you later!